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1376년에 중수된 목조건축물로 대한민국의 국보 제18호이다.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정확한 건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중기 후반경의 건축물로 추측된다.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의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던 곳이다. 무량수전 뒤에는 부석이라고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있는 설화를 보면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용으로 변해 이곳까지 따라와서 줄곧 의상대사를 보호하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이곳에 숨어있던 도적대를 선묘가 바위로 변해 날려 물리친 후 무량수전 뒤에 내려앉았다고 전한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중심건물로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열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짓고 고려현종 때 고쳐지었으나 공민왕 7년에 불에 타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은 고려 우왕 2년에 다시 짓고 광해군 때 새로 단청한 것으로 1916년에 해체 수리공사를 하였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지붕은 옆면이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으로 꾸몄다. 지붕 처마를 바치기 위해 장식한 구조를 간결한 형태로 기둥 위에만 짜올린 주심포 양식이다. 특히 세부수법이 후세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가 적어 주심포 양식의 기본수법을 가장 잘 남기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건물 안에는 다른 불정과 달리 불전의 연면에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량수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안동 봉정사 극락점과 더불어 오래된 건물로서 고대 사찰 건축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건물이 되고 있다. 무량수전의 절개양식 무량수전의 평면의 안허리고 기둥의 안솔림과 귀솟음 배흘림 항아리형 보 등의 의장수법은 고려시대의 법식을 잘 나타낸다. 이는 착시에 의한 왜곡현상을 막으면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기법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에 고려 후기의 문화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